네. 붉은 팥팥죽! without tapping, 붉은 팥 팥죽이죠? 붉은 팥팥죽입니다. 아, 여기부터 갈까요? 저기 끝에부터 갈까요? 계속 여기서 했으니까 정옥부터 하자! 주세요! 붉은 팥팥죽 붉은 팥팥죽 붉은 팥팥죽 붉은 팥팥죽 붉은 팥팥죽 붉은 팥팥죽 오케이 붉은 팥팥죽 붉은 팥팥죽 붉은 팥팥죽 붉은 팥팥죽 불 trendy 붉은 팝팠쭈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시 해야 됩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고! 붉은 팝팠쭈 붉은 팝팠쭈 붉은 팝팠쭈 오오오오 붉은 팝팠쭈 붉은 팝팠쭈 아잉 붉은 붉은 팝팠쭉 붉은 팝팠쭥 다시 한 번 붉은 팥팥죽 아이고 붉은 팥팥죽 붉은 팥팥죽 붉은 팥팥죽 붉은 팥팥죽 붉은 팥팥죽 조용씨까지 세 분을 성공했고요 양팀 준비됐나요? 루터시부터 갈건데요 할 수 있어 제시어가 바뀌었어요 제시어는 쌀 땅콩 강정입니다 쌀 땅콩 강정 쌀 땅콩 강정 간정 쌀 땅콩 강정 쌀 땅콩 강정 쌀 땅콩 강정 쌀 땅콩 쌀 땅콩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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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땅콩 쌀 땅콩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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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딴 콩 간정 쌀딴 콩 간정 쌀딴 콩 간정 오케이 쌀딴 콩 간정 쌀딴 콩 간정 쌀딴 콩 간정 쌀딴 여기서 지금 동점이에요 딱 세 분 먹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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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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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정우 씨와 루토 씨 다시 손을 들어주세요 오 가위바위보인가? 가위바위보 드셨죠? 그거 말고 네 그러면 이번엔 역순으로 다시 한 번 갈게요 역순으로 한 번 갈게요 아니 옆에서 현석씨 계속 아 나 하고싶다 하고싶다 양양팀부터 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이시연은 바꿔서 해볼게요 붉은 팥팥죽 자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 소식해 주세요 붉은 팥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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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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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파 쪽 붉은 파 쪽 붉은 파 쪽 애들아 미안해 중기 형 너무 좋아요 뇌에 단어가 정리가 안 돼있어 너무 좋아 붉은 파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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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팟 쪽 좋아 좋아 다시 해볼게요 너의 양량인증을 생각해 할 수 있어 붉은 파 쪽 붉은 파 쪽 붉은 파 쪽 사실 이렇게 해서 일단 냥냥팀의 모든 분들이 도전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쌀딸쌀딸 저도 힘들어요 쌀딸콩강정 지우씨부터 가시면 됩니다 네 시작 쌀딸콩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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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강정 쌀딸콩강정 쌀등콩강정 쌀딸箱 쌍딱콩강정 쌍 쌍쌍쌍쌍쌍쌍쌍가아니냐 쌀세이 쌀 .. 그럴 수 있어 미안하다 잠깐만 형 우리 캄뿐 땅 콩 강정 쌍ißiß pussy 찬랑 이 shimmer 이긴건 이긴건데 최혁씨 한번 해보실래요? 쌀땅콩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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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씨가 한번 해보실래요? 쌀땅콩강정 쌀땅콩강정 사실 아까 시도를 하기 직전에 끝났나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승부는 냥냥이 예승리죠 냥냥 냥냥 사실 1점을 앞서고 있었는데 2대0으로 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1점이 되가지고 2점으로 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미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뭡니까? 다음은 뭐죠?